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일전문가님께서 순환매매기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기법은 굉장히 정말 제가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정말 실전에 정말 유용한 기법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오늘은 제가 순환매매기법 이거를 준비해왔는데 이거랑 비슷한 흐름이 보이는 게 코인 개수 늘리기 제가 많은 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코인 개수 늘리기는 오늘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순환매매기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코인 개수 늘리기는 법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끝까지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순환매매란 시드가 이제 뭐냐면 순환매매 시드가 한정돼 있어요. 시드는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평단을 낮출 수 있게 도와주는 기법이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가씨까지는 이제 말만 들었을 때는 어, 이게 무슨 기법이야? 시드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평단을 계속 낮출 수 있다는 건지? 이렇게 좀 의문이, 의문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기법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평단을 낮출 수 있으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지 제가 이 기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매 기법은 이제 장점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점은 시드를 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좀 안전하게 계속 시드를 확보하면서 이게 계속 거래를 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단점은 단점이 뭐냐? 이 순환매매 기법을 잘 사용하면 정말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정말 이 물탈지점, 물탈지점을 잘못 찾으면 오히려 더 크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이걸 잘 배우고 실전에서도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겉핥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양날의 검이지만 잘 활용하면 정말 좋겠지만 잘못 쓰게 된다면 오히려 더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순환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1차 매수가, 1차 매수가가 여기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1차 매수가 표시해놨는데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정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많으셨을 거예요. 내가 사면은 떨어져. 내가 이상하게 사면은 떨어진다. 이런 좀 아이러니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게 뭐냐면 일단은 비중, 1차 매수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비중이 제일 적어야 한다. 이거를 선발대라고 합니다. 선발대. 제가 항상 1차 매수가는 비중이 가장 적어야 된다. 비중이 가장 적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매수가에서는 비중이 가장 적고 그 후에 떨어졌을 때 2차는 물타기, 물타기 우리가 할 지점 찾아봐야겠죠. 2차 물타기 할 지점을 우리가 여기를 잘 잡았다. 만약에 여기를 잡았다고 합시다. 여기서 비중, 여기서는 5%. 똑같이 2차에서도 나는 똑같은 비중으로 물을 탈 거야. 그러면 여기서 5% 우리가 물을 탔다면 여기 1차 매수가와 2차 매수가의 사이인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이 평탄가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코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의 와중에도 언젠가는 평탄가를 낮췄기 때문에 중간에 반등할 기회를 줍니다. 매수 타점을 잘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탈출할 기회를 주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평탄가, 평탄가가 왔을 때 이 물탄, 물탄 비중만큼 물량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탄가를 낮췄는데도 현금, 현금 확보는 다시 재차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물타기, 이 수납 의미 기법으로 인해서 물타기를 잘 활용하면 평탄가를 낮추면서 이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평탄가, 우리가 수납 의미 기법을 할 때는 항상 제가 사용하는 기법을 말씀드려볼 수 있겠어요. 제가 사용하는 기법이 역추세 의미 기법이죠. 역추세 의미 기법은 코인 주가가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락할 때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유리하게 유리하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1차 매수가를 1차 매수권은 여기 평탄가, 기존의 평탄가가 여기였죠. 기존의 평탄가가 여기였고 우리가 새로운 털어낸 물량만큼 다시 물탈 수 있는 시드가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물탈 수 있는 시드를 여기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가 들고 왔는데 내가 여기 올라갔을 때 반 털어내고 물탈 만큼 물량을 털어내고 추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을 부를 때가 많아요. 추후에 더 상승할 것 같은데, 더 상승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결국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쭉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가 못해서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공을 했어요. 뭘 성공했냐면 기존에 평탄가를 1차 지립했을 때보다 낮췄기 때문에 그리고 평탄가에서 물탈 만큼 물량을 털어냈기 때문에 현금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현금 확보가 됐으니까 물탈 시드가 다시 있기 때문에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물을 또 탈 수가 있다. 왜? 현금이 또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안전하게 물을 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회로운 평탄가 평탄가가 다시 여기로 낮춰지게 될 거고 추후에 다시 계속 떨어지고 반디 올 때 여기서 평탄가에서 다시 물량을 여기서 새롭게 물을 탄 만큼 털어내고 털어내고 나머지 반으로 또 수익을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 전문가님의 마이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썰정 코너에서 나눠봤던 얘기 조금 나눠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휴일을 보내는 동안에 비트코인이 장중에 2만 5천 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저항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2만 5천 달러를 넘길 좀 힘들었는데 한 번 넘고 이제 조금 하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정 구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2만 5천 달러 선을 한 번 더 넘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장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18일에 새벽에 또 FOMC 회의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긴축 정책에 대한 FOMC의 또 파월 의장이나 또 다른 연준 의원들의 생각을 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썰정 코너에서 또 이런 얘기들 나눠봤지만 또 유일 전문가님과 초하 전문가님의 의견이 조금 상이한 부분도 좀 재밌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정하는 구간에 공격적인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유일 전문가님께서는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봐도 좋을 것 같다. 단 또 5%에서 10%의 비중을 좀 주면서 가져가면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썰정 코너 또 암호화폐 시장 흐름과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코인스쿨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마이크가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 시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1차 진입하고 2차 2차로 진입하고 결국 평당가가 왔을 때 반등이 왔을 때 평당가에서 비중을 물탄만큼 반을 털어내고 추후에 나머지 물량으로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게 관건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계속 지적적으로 하락하는 지적적으로 하락하는 최근에 우리가 9개월 동안 하락장만 이어졌죠. 지적적으로 하락하는 이 시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진입을 잘 하면 물타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받는 걸 때 다 물량을 털어내고 수익을 보고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재진입해서 평당을 계속 낮추면서 길게 길게 깨고 가면서도 수익을 꾸준히 계속 낼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법은 상승장보다는 오히려 하락장에서 좀 많이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장 상승장은 솔직히 말해서 좀 짧고 하락장은 굉장히 긴데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좀 아시게 된다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잘못 1차 질입을 잘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상승 후에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M차형 패턴 나올 때 어 이거 다시 다시 상승한다 다시 상승한다 하면서 이렇게 고점 정말 최고점의 이렇게 1차 질입을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타기 시점을 잘 잡아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다시 떨어졌을 때 어 여기 이전에 바닥 라인 지지했던 라인 지지했던 라인 그러니까 한번 물을 타볼까 하면서 정말 많은 비중으로 물 타면서 평당가가 여기에 위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1차 질입도 잘못됐고 물타기 시점은 그닥 좀 어느 정도 나쁘지는 않지만 1차 질입 시점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주위에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어느 정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당가가 근처 근처까지는 왔지만 평당가를 터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만 몇 팀만 더 올라가면 평당가 근처에 오는데 이거를 좀 팔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릴게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물탄만큼 비중을 빠르게 약 손절 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테지만 빠르게 털어내야 한다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평당가를 낮아왔는데 여기 근처에서 고민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지속적으로 쭉 하락하는 모양이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결국 평당가 평당가에서 이 물탄만큼 물량을 무조건 무조건 털어내야겠다. 마이너스 1% 2% 5% 내외까지는 상관없습니다. 5% 내외까지는 상관없으니까 약 손절을 치더라도 평당가에서 반드시 털어내야 우리가 수넘암의 기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드가 묶게 되고 물량이 무거워지면서 나중에 물을 타더라도 비중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평당가가 많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가에서 꼭 물량을 털어내야 한다는 점 잘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같은 차트인데 여기서 우리가 1차 질임이 어디가 더 좋은 시점이냐면 사실 여기가 여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죠.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짧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바닥 단기 바닥이 우리가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시점이다 하면 진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일님이 말씀하신 여기 단기적인 지지 라인 지지 라인에서 한번 나는 1차 질임을 해볼 테야 이 지점 은봉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서 은봉 전환될 때 매수를 했다는 거 정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항으로 지저쪽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물타기 시점 다시 여기 지지 라인 매물대 라인에서 바닥에서 다시 재질임을 하면 평당가가 여기까지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추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우리가 정말 탈수출할 수 있고 물량 비중을 털어내면서 시들을 확보하면서 추후에 수입 볼 수 있는 구간까지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순화면배기 순화면배기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추세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은봉 전환하고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왔을 때 1차 진입을 하면 정말 안전하게 우리가 순화면배기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여기도 다른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1차 진입 시점을 우리가 이런 바닥에서 정말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정말 단기적인 바닥이 어디인지는 예측을 할 뿐 정확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 매물대 라인 하고 상승 후에 다시 여기서 지지를 해주길래 지지 받는 모습이 보여지길래 나는 여기서 1차 진입을 했어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1차 진입 정말 잘 하셨고 2차로 더 흘러내려요. 추후전에 계속 하락이 오는데 내가 생각했던 지지 라인까지 뚫리고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을 때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을 때 여기서 재차 물타기를 하게 된다면 평당가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오게 된다면 추후에 여기서도 여기서 평당가가 아직 근처까지 오지 못했고 나중에 미래에 여기서 평당가 근처까지 오게 되고 여기서 물량을 반 털어내고 물량을 반 털어내고 추후에 나머지 반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안전하게 나온다. 그리고 나서 재차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드를 확보했기 때문에 나중에 물탈 시점을 다시 찾아서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계속 계속 순환하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법이다. 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 매매 기법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 우리가 역추세 매매 기법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 말씀드려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은봉 전환 대고 가서 지지 라인과 정확 라인 그런 부분을 잘 공략해봐라. 지지 라인만 잘 공략하더라도 우리가 반 이상은 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라인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매물대 라인 지지 라인 그런 상승하고 나서 떨어질 때 떨어지고 나서 지지 라인에서 버텨주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보이면 거기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물탈 시점 물탈 시점도 정말 찾기가 여유로워지고 정말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탈 시점 다음 물탈 시점도 그냥 떨어지고 나서 그냥 뭐 바닥 뚫리고 나서 계속 그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지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지 라인이 뚫리고 다시 올라와주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물을 타게 된다면 정말 안전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매매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거 욕심 비중은 늘리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나는 여기서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 이거 물탄만큼 물량 안 털어내고 그냥 가지고 가볼까 하다가 더 크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시피 더 크게 물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기 때문에 꼭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이 평당 평당가에서 물탄만큼 물량을 무조건 무조건 털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로 평당가가 안 왔는데요 전문가님 하시는 분들 제가 꼭 평당가가 안 와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 5% 예외 마이너스 6%까지도 상관없습니다. 7%로 내가 만족할 만한 가격까지 왔으면 그 부분에서 꼭 물탄만큼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추후에 재차 하락했을 때 다시 물탈 시드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확보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물리게 되고 비중만 늘어내고 추후에 물을 탔을 때 평당가도 낮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평당가 근처에서 물량을 털어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차 진입은 비중을 20% 30%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1차 진입은 항상 비중이 가장 적고 물탈수록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물타는 비중이 처음 진입 비중보다 더 높아야 된다. 더 높아야 된다. 물탈수록 내려갈수록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리는 게 맞지 처음에 비중은 20-30% 가고 갈수록 비중 10%, 20% 이렇게 물타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물탈수록 비중이 더 커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또 순환매매비급 기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무료방송 주제 어떻게 되는지요? 유일전문가님. 지금 상승인가 조정인가 하락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1시 반에 무료방송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찬투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텐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 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창에 투 더 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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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